원주시 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 43.6%,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 40.9%로 후보 간 격차는 2.7%포인트,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%, 투표할 후보가 없다 3%, 모름 0.6%였습니다. 작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4%포인트 때였던 후보 간 격차는 지난 3월 말 1차 조사에서 2%포인트 때로 줄어든 이후 비슷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. 현재 지지 후보를 선거 당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냐는 질문에는 87.9%가 계속 지지하겠다, 12.1%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는데 30대 이상에서 85% 이상이 변함없는 지지를 표한 반면 10대와 20대의 과반인 51.9%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답해 막판 지지 후보 변경 가능성이 높았습니다.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례대표 투표 정당의 표심 이동이 두드러졌습니다. 국민의 미래가 34.6%에서 28.9%로 더불어민주연합이 18.3%에서 15.6%로 떨어지는 등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가 대부분 떨어졌는데 조국 혁신당이 유일하게 17.8%에서 21.5%로 올랐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거나 투표할 정당이나 단체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4.7%포인트, 3.3%포인트 늘었습니다. 춘천, 철원, 화천, 양구, 갑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48.1%, 국민의힘 김애란 후보 38.8%, 새로운 미래 조일연 후보 1%, 무소속 오정규 후보 1.1%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. 1차 여론조사 때 4.9%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니었던 1, 2위 간 격차가 2차 조사에서 9.3%포인트로 벌어지면서 허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강릉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37%,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50.1%,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 2%로 8.7%포인트 차로 오차범위한 경합이었던 1차 조사와 달리 권 후보가 김 후보를 13.1%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습니다. 동해 태백 3척 정선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후보 29.3%,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 53.5%, 개혁신당 류성호 후보 1.4%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후보가 우세했는데 격차는 18.5%포인트에서 24.2%포인트로 더 벌어져 선두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원주 MPC를 비롯한 강원 지역 5개 언론사가 케이스텔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,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두 차례 조사했고, 표본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.4%포인트로,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. 내일은 원주, 을과 홍천행성 영월평창 등 4개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연속 보도합니다.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.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.